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채소년에서 다영 역을 맡은 배우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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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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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수능 끝나고 먼저 만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쬐어놨잖아. 여기 도구랑 쓰시는 게 잘 쬐어야 돼.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미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체소년으로 11월 22일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체소년에서 신다영 역을 맡은 강미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추운 겨울에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뿅!